3만 1천 5백 아 길드스키 썩 썩 썩 아 근데 방문 올리기 쉽지 않다 방문 2줄인데 자 들어갑니다 1페이지 녹습니다 자 스탭부터 썩고 스택서 출구 옴 기어스 어 왜 안 녹아 어 생각보다 박세드 뭐냐 나 뭐 안한거 있나 왜 이렇게 약해 생각보다 약한데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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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어어 아 왜 이렇게 약해 어 아니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2페이지 끝자락에 들어왔는데 바로 위기에서 문자전반 있었다 아니 시들리는게 아웃소스 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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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! 어! 아! 데카아웃은 좀 아, 집중해를 먼저 데카아웃은 안 될까요? 그건 나의 믿음과 신뢰를 깨는 일이야 집중하지 큰일났다 너무 대충하나 아,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, 근데 발판이 오, 위치 잘못 떨어졌어 아, 유독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, 뭐하냐 먼저 집중해라 집중해라 더 이상의 데카아웃은 위기야 어, 나 뭔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원래 이렇게 붙었나? 나 왜 인기가 안 보이냐? 어, 아, 터졌다 아, 바인드로 안넣었구나, 문체야 이런 젠장에 오, 바인드만 안 넣은 게 아닐 수도 오, 바인드만 안 넣은 게 아닐 수도 아, 임키가 너무 뜬다 벅지야 임키 개 뜬다 아니, 어떻게 인도 없냐 이렇게 임키가 두 번 쓴 거 하고 똑같이 놀아야 하나 왔어요 오, 휘휘휘휘휘 어우, 던장이요. 하하, 저 메이 풀만한 사람입니다. 방석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. 하하, 지금 내 맘을 앞두고ussian 음성 주문을 찍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옳이의 맘을 터뜨리로 정리시켜주기로 했습니다. 퇴력 좀 채워봐 또 죽었다고 이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냥 바인드 쓸걸 돌겠네 아 이것도 그냥 설치했어야 되나 보다 아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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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쳤나 보다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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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wann 오 다행이다 아 딱 사라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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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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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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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아 나 진짜... 아 무적길 들고 와야되나. 아 나 미치해. 막대판다. 깨고 싶다. 소울. 태양 데미지. 괴롭게 아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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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갑자기 눌렀는데 왜 또 돌아가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자꾸 극들 누를때마다 도망가던데 미치겠네 오 오 오 오 오 오 스 오 어 еди 오 오 오 오 와 또 발빤이 나와 슬본전에 딜을 뽑긴 해야되다구 슬본에 쓰자 슬본 임필 좀 세우고 슬본을 뽑아야겠다 슬본을 뽑아야겠다 슬본을 뽑아야겠다 오 오 오 오 슬본을 뽑아야겠다 슬본을 뽑아야겠다 슬본을 뽑아야겠다 나도 죽는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여 differenti 어엉 윈핏 어이구ㅋㅋ 도망가라 아... 발방 빨리 안 나와서 뒤졌어 아 발방 미쳤나 봐 진짜로 발방 개많이 나오는 거 보세요 아 또 이걸 한다고 이제 아 젠장 아 인피가 없다 이제 또 도망가요? 아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냐 나 인피가 없어 인피가 은피 넣어야지 네일의 급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아 아 젠장 아 젠장 와 미쳤나 보다 홍보 뭐야 나 구석에다 바퀴 설마 쏘기? 미쳤다 와 미쳤나 하하하하 구석에다 바퀴 쏘기 미쳤다 아 아 극들도 바로 써야되는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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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